이한나 씨죠. 이한나 씨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원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네. 제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어서 상대방도 저하고 비슷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활발한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싫고 어른들도 부부가 잘 지내려면 성격이 비슷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. 글쎄요.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. 한쪽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면 다른 쪽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? 성격이 다르면 서로 부족한 점을 도울 수도 있고 생활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생각에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격도 급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결혼 상대자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도 인내심이 있고 침착한 성격이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진 남자분이 좋으세요? 회사원이든 전문직이든 상관없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. 가정적인 분을 좋아하시는군요. 맞아요. 저는 일하느라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보다 월급은 많지 않더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런 분이 있으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. 이한나 씨죠. 이한나 씨는 성격이 조용한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원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네. 제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어서 상대방도 저하고 비슷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활발한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싫고 어른들도 부부가 잘 지내려면 성격이 비슷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. 글쎄요.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. 한쪽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면 다른 쪽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? 성격이 다르면 서로 부족한 점을 도울 수도 있고 생활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제 생각에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격도 급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결혼 상대자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도 인내심이 있고 침착한 성격이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진 남자분이 좋으세요? 회사원이든 전문직이든 상관없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. 가정적인 분을 좋아하시는군요. 맞아요. 저는 일하느라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보다 월급은 많지 않더라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런 분이 있으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.